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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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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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살아있다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은 사람 소리 질래! 기분 좋은 사람 소리 질래! 오늘 애인이랑 미친 쭉 있는 사람 소리 질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미친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 곡 불러 드릴 건데 그 전에 내일 내일 참.. 선수분들 내일 다치지 마시고 경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실 수 있게 정말 신나는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떼창을 해주셔야 더욱 더 멋있는 무대가 되니까 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에일리언스입니다 보여줄게 불러드리고 저 여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